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몽어스 2판을 준비했는데요. 저번처럼 알려주셨죠? 저번처럼 한국어로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 설정을 누른 다음 데이터 있는 쪽을 누르고 K 어쩌구 저쩌구를 누르면 된다고 했는데 K 어쩌구 저쩌구는 네 번째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편안하게 한국어로 되니 한 다음에 연습모드는 초보자들만 위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사람이 플레이하지는 않지만 그냥 제작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로 플레이하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놓고 밴드를 타도 신고를 하지 않죠. 제가 니네임을 잔돌이 많음으로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10시인데 자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날려볼게요. 방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임포스터가 한 명인 건 술잡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임포스터가 한 명이면 쉬워가지고 전 두 명이 제일 좋아요. 저는 맵이 이 맵으로 하겠습니다. 잔소리 많음 한 다음 비공개로 해주고 일단 엄마처럼 빨간색으로 해주고 고무장갑색 한 다음 모자는 어떤 걸로 하면 될까요? 저는 아직 현재를 안 해가지고 모자가 그렇게 많이는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을까요? 마스크를 쓰는 건 소심이 같으니까 쓰면 안 되고 왠지 팍 시끄러운 것 같은 이런 풍선 같은 거를 써보고 이제 전부 다 했고 이제 게임을 설정한 다음 이제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로 하도록 할게요. 긴급회의는 쉽게 3번으로 해주고 긴급회의 쿨타인은 10초로 해줄게요. 그리고 회의 제한시간은 60초까지 해주고 투표 제한시간은 30초로 해줄게요. 기다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이동속도는 요정도 해주고 크루원 시야는 넓게 임포스터 시야도 넓게 킬콜타임은 10초로 할게요. 왜냐하면 킬콜타임이 다 가면은 긴급회의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임포스터도 편리하겠죠? 킬 범위는 근거리로 해줄게요. 임무가 너무 많이 하면은 수류원들이 미션을 안 하고 CCTV만 볼 수 있어서 딱 3개만 해줄게요. 간단하게요. 이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면 초록색으로 다시 틀게 돼요. 메시지를 눌러주고 그 자기가 방을 만들었을 때 게임 설정을 하고 싶다면 컴퓨터로 가서 컴퓨터를 누른 다음 아! 색깔을 바꾸는 법부터 알려줄게요. 이렇게 패치하면 되는데 터치를 하면 되는데 남이 한 색깔은 이렇게 X표로 돼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 비공개하는데 사람이 들어오네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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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제가 여가 안 써줘요. 하이 하이 해주고 제가 잠깐 비공개로 다시 해주고 색깔에서 아무거나 눌러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펫은 펫을 하려면 이 돈모양을 눌러준 다음 밑으로 가서 현질을 하면 됩니다. 모자로 다시 살 수 있고요. 모자를 눌러주시면 아무거나 선택해서 또 하면 돼요. 모자는 누가 썼던 거라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스킨도 사야 되고 게임은 이렇게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엄마로 낼게요. 컴색으로 너네들 앉아니? 너네들 앉아니? 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에 앉아만 앉아면 다 다 청 청 개 울 인데 왜? 저도 안자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도 많이 안자네요. 저밖에 없는 제가 잔소리를 해서 전부 다 나가버렸네요. 이런 얘들아 들어와 게임 설정을 하면 이동속도에서 더하기를 눌렀을수록 이동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갑자기 더하기가 안 눌러지는 건 전부 다 눌렀다는 거예요. 핵이 있는데 핵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조종할 수 있고 맨날 맨날 자기가 인포스터가 되는 핵도 있고 핵 개발자는 누구일까요? 얘들아 얘들아 와 엄마 잔소리 좀 하지마 어머나 다시 들어갈게요 시끄러 알 깼어 알겠어 근데 너 다시 단소리 들어갑니다. 너 쑥 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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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лощado 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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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w 해 쟨 컴셉이 잘되고 있네요. 컨셉이 잘되고 있네요 아 시작하라구요? 그런데 삼킬라나나는 이 몬스터가 아니 일곱명이 벌써 들어왔네 어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상이 좀 길 수 있어요 저만 말을 너무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검정이가 이름이 뭐죠? 아 그 쉿 할 때 쉿 그림을 완전 빨리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이 돼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확실을 애들이 봐주네요 핑이 확실을 봐줬어요 핑파과 핑파가 확실을 봐줬어요 전 임포스터가 두 명일 때 오 발색이 나 죽이려는 거에요 오는 건가 아니면 오는아? 오 왜 라고 쳐줄게요 음 음 나 확실지 확실지 다들 다들 나 확실 받 받 잖아 응? 나 확실지 다들 갈팟발 확실하는데요 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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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 확실 보이잖아 확실 보이잖아 확실 보이잖아 핑이 좀 이상하네요 제가 확시라서 확신 걸 막으려고 했던 건가요? 핑 의심 핑 핑 찍어 보자 음 일단 좀 기다려 볼게요 호 이제 관리지 이제 관리지 지도를 할게요 오 핑 순간이동 핑 저 죽이려는 거 같은데 제가 저 의심 제가 저 의심하니까 오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뭐지 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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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상해 왜 이러지 핑이 오 됐다 핑이 아 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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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쭉 쭉 쭉 쭉 핑이 핑이 닫고 다 주 이로 함 핑이 문 닫고 다 주기로 함 핑핑 어이 읽히라면 끝 핑이라니까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안 믿나 아 제 이름이래요 저를 안 믿네요 호호 오 칼색이다 칼 흰 칼 흰 칼 흰이다 애티라스요 파야 아 접네요 자 오늘의 어몽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12분동안 찍었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 알림 설정을 하면은 맨날맨날 유리진 영상 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 알림 설정도 딸락딸락 잘 해주세요 안녕